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사전투표를 조작했는지 여러분들 전수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일단 요약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업은 제야 h님께서 수행을 해 주신 겁니다. 일단 요약을 하게 되면 얼마나 조작을 했는가 하니까 제자 제야 h님이 추계치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선거에는 관내 사전 98만 5천표 관내 사전 64만 7천표 관내 사전을 합쳐가지고 총 조작규모는 154만 3천표 정도로 추계된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추정된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정 방법은 사전투표자수 곱하기 사전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곱하기 2 이렇게 삼아 추정한 것 같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2022년 또 대통령 선거 경우에는 제야 h님이 사용한 방법과 달리 제야 전문가가 하신 방법은 240만 표 제야 h님이 하신 방법은 220만에서 230만 표 정도니까 거의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만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훨씬 더 사전투표율도 과감하게 부풀리고 위조 사전투표율도 더 많이 투입하는 겁니다. 왜 수사를 안 받으니까 아무리 여러분들 선거를 만지더라도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간단한 메모를 보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시도지사 차이값 관내 사전 7.97% 관외 우편 11.36% 관내 관외 9.11% 거소 7만 426% 이렇게 여러분들 이 결과를 추계한 것이 이렇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직접 처음에 제야 h님께서 2018년 지방선거 분석 결과를 보내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2018년도 지방선거 시도지사 차이값 현황을 이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아름답죠. 2018년 지방선거에 관내 사전투표는 561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여러분 거의 더블당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에 마이너스 값이 거의 없습니다. 전북에 여러분들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은데 대단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선거구에서 더블음주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 시도지사선거에 다 승리를 거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서울시장선거 부산시장선거 대구시장선거 인천시장선거 광주시장선거 모든 시도지사선거에 시도지사가 여러분들 몇 명입니까. 12명입니까. 전부 다 이긴 겁니다. 누가 더블음주당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이 항상 큰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100% 뭡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 위조 투표율을 투입한 겁니다. 누가 투입한 겁니까. 중앙선거관리내와 투입한 거겠죠. 선거관이. 북조선인민선거관이가 한 게 아니고 남조선인민선거관이가 한 겁니다.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당시에 자유한국당은 전부가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왜 한쪽에 더해줬기 때문에 한쪽은 빼앗긴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차이값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더블당은 플러스 7.97% 국힘당은 마이너스 6.84% 기타당은 마이너스 1.49%. 여러분 조작하게 되면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거의 일치합니다. 여기도 거의 일치합니다. 플러스 7.97%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7.97% 이렇게 되는 거죠. 기가 차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실물로 된 위조 투표를 몇 장 투입했는지는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 사실은 아닙니다. 투입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전산 조작을 한 건 사실입니다. 전산 조작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7.97% 표를 더해 준 겁니다. 관내 사전 투표. 여기 관내 사전 투표를. 여기 여러분들 마이너스 7.97이죠. 7.97 맞습니까. 아 마이너스 7점 맞네요. 9.7.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플러스 가고 마이너스 갭이 딱 좌우대칭이 되는 겁니다. 정말 참 대단한 인간들이에요. 규칙을 사용해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기야 힘든 인간들인 거죠.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전국에 더 확대해서 이런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 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 더불어민주당에 전부 다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전국의 선거구가 한 250여 개 정도 되면 250여 개의 투표에서 전부 다 더불당이 이겼다는 겁니다. 한 군데 빼고 이런 짓을 하고 이렇게 국민들을 다 속이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이렇게 이제 무너뜨리면 참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어려워지겠습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앉는 거죠. 그러니까 뭐 탱크나 야포를 통해서 나라가 내려앉는 것이 아니고 선거를 장악한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 가지고 그냥 나라가 뒤집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 여기 보시게 되면 통상 우편 투표가 훨씬 심하죠. 조작이. 2018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 관외 사전 투표 우편 투표거든요. 뭐 거의 전부입니다. 전부가 다 관외 사전 투표에 표를 집어넣어 줘 가지고 더불당이 대부분 다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차익값이 플러스 11.36%죠. 플러스 11.36%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런 규칙은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조작할 때만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아는 투표자들이 던진 표는 난수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을 해 가지고 2018년 지방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편 투표. 우편 투표. 이런 표를 한쪽에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더불당 한께만 이런 표를 사전 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 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광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전부가 뭡니까. 플러스 값을 가지는 겁니다. 관외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이 전부 다 더불당은 플러스입니다. 왜 관외 사전 투표 득표 수를 더해 줬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전수조사가 제야 h님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선거 부정 문제를 더 적나라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방송은 하지만 이런 것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은 오래전에 손을 낳았기 때문에 이 젊은 분들이 제야 h님하고 힘을 합쳐가 이렇게 분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작업이 드러난 겁니다. 사실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다 밝혀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미개한 나라인 겁니다. 선거에 관해서. 득표 수를 9천억의 세금을 쓰는 기관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겁니다. 이런 선거 부정을 외부 해킹이 아니고 그냥 선간위가 한 겁니다. 선간위가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더블당의 차익값은 관외의 사전투표를 전부 다 더해 주기 때문에 전부가 다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밝혀지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사전투표 이게 우편투표입니다. 사전투표 차익값 우편투표 차익값. 여기 보시게 되면 통상 우편투표가 훨씬 더 큽니다. 조작 정도가 표수는 작지만 뭐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7.97처럼 큰 수치는 11.36은 물론이고 이거를 모두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해온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뭐 북한이나 중국하고는 관련해 뭐 댓글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여론은 조작했을지 모르겠지만 선거결과는 그 사람들이 조작한 게 아닌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제외국민투표로도 물론 조작을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제외국민투표 아 이게 그때는 제외국민투표가 없었네. 관내 사전 관외 사전을 합친 합친 거니까 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런 모든 자료는 기본적으로 우리 함께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다행히 그래도 4월 10일 총선 이전에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사전투표 조작이 사전투표가 실행되는 이틀간 양일 사이의 전산조작이 이루어지고 만일에 위조투표지를 투입했으면 4박 5일 사이에 투입이 됐겠죠.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것은 확정적 사실이고 몇 표를 집어넣은지는 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적 사실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는 증거물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밝혀진 겁니다. 이 자료를 다 내렸으면 우리가 이것을 밝힐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범죄 증거물을 범죄의 최종 증거물인 거죠. 선관위가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해 가지고 유령 및 위조 사전투표를 확보해 가지고 선거구별로 여러분들 더블당 후보를 더해 준 것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것이 이 증거물들이 중앙선거관리원 홈페이지에 지금도 당당하게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밝혀낸 거고 그럼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는 알 수가 없죠. 왜 투표하면 이제 투표지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당락을 결정하는 최종 결과물은 이 자료인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범죄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확정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변호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런데 숫자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숫자가 당신들이 숫자를 만들었다는 걸 증언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2018년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진행형인 거죠. 동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조작을 했으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